빨리 달려! 아 야 왜 뛰어! 아직 시간 널러나잖아! 야 지금까지 자리 없어! 빨리 뛰어! 컴퓨터실 자리 맡아야 돼! 빨리 뛰어! 아휴... 아휴... 모니터가 쟤가 놀아 댈냐? 아이 빨리 컴퓨터 버터 켜요 빨리 알았어 다른 건 몰라도 한 교수님 거는 꼭 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순위로 올려 1순위 당연히 알지 강 교수님 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위성 시계 뛰었어? 어 뛰었어 지금 뛰어 빨리 눌러도 안 되고 느리게 눌러도 안 되고 정확히 9시 정각에 눌러야 돼 자 누님들 각자의 검지에 한 학기 인생이 달려있으니까 검지는 푸시고 오케이 좀 더 빠르게 아휴... 진짜... 아휴... 야 내 거 있어... 아... 진짜 다운댄다 봐 아휴... 아휴... 야 가만히 있어! 새로고 짐 들으지마! 알겠지? 야야야... 망해 망해 그러면? 아휴... 아휴... 나 진짜 미치겠네 아휴... 아휴... 됐다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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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천원 막았는데... 오케이 야! 아직도 안 돼? 뭐라? 형 교수님께 됐어? 됐다! 빨리 하라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... 또한 씨... 야 나 다음 거 잡고 밀리는데? 다른 거 해요 플랜 B 해요 플랜 C 아이 난 또 뭐 하잖아 그럼 플랜 C 해요 얘들아... 나는 망한 거 같아 1교시가 3일이야 아휴... 시원하다 시원하냐? 뭐야? 너 1교시 아예 없어? 얘 꺼 봐 참... 야! 아까부터 그렇게 똑같이 뛰고 똑같이도 돌겠는데 왜 네 꺼만 이렇게 이쁜데? 아니 그거야 누나 손가락이 이렇게 짧아 보니깐 이게... 이 수업은 건져서 진짜 다행이다 사람 봐 터져 터져 아마 반은 신청 못 해갖고 사정사정하러 온 사람들일걸? 거봐 내가 뛸할 때 뛰길 잘했지? 홍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많네 신기해서 꽤 앉았고 이거 뭐 대강당으로 좀 빌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수강 시절을 못하고 온 친구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손 한번 들어 볼래요? 음... 마음 갖다서는 같이 하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수업 진행이 힘드니까 출석 부르면은 고명이 안된 친구들은 수업 전에 알아서 나가주세요 아... 그 강 교수님 수업이 꽤 괜찮은 걸로 알아요 네... 어어... 알차고 배울 게 참 많을 거야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배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... 연구실에 찾아와서 부탁하는 걸 이제 사양합니다 특히 그... 예쁜 여학생들 네 찾아오는 거 더더욱 사양할게요 네 자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 남주현 네 장보라 네 유정 네 최지연 네 하미진 네 허경주 네 오케이 출석은 이제 다 부른 것 같고 그럼 출석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야 안 불러? 야 여쭤봐 출석 빠질라 교수님 저... 제 이름을 안 부르셔서 이름이 뭔데? 3학년 홍설이라고 합니다 여기 없는데 수강 신청한 거 맞아요? 저희 같이 신청했는데요 네 그래? 그럼 오늘 일단 수업 듣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뭐야 찜찜하게 자 그럼 그때 신청 다 하지 않았어? 시간이까지 남아있어 큰일까 네 이름이지? 네 이리 와봐 보이지? 수강 정정 삭취에 떡하니 이렇게 쓰여있구만 뭐? 그럴 일 없는데? 아 그냥 가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됐을지도 야 전화 오잖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여보세요 네 신청 마감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니 아니 교수님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 뭐라고? 이씨? 야 너 이름 뭐야?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와봐 안 올 거만 시원하지마 인마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? 누가 네 비밀번호랑 아이디 훔쳐가지고 바로 취소해버린 거 아니야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지? 로그인할 때 누가 몰래 본 거 아닐까요? 그 사람이 취소하고 바로 자기가 들어간 거 같은데 근데 누나 아까 몇 시라 그랬죠? 그러게? 망했어 시작부터 완전 망했어 주정 그 놈의 새끼 진짜 씨